prechen 오늘 컨텐츠는 꼭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컨텐츠죠 바로 친구 차에 몰래 숨어bery심인 척 몰래카메라 하긴데 오늘 왜 햄벅 씨를 모셨냐? 친구 차를 섭외하기 위해서 햄벅 씨가 해야 될 일은 친구한테 가서 차에 물건을 놔두고 왔으니 차 키를 잠깐 줄 수 있냐 해서 차 문을 열면 제가 그때 들어가서 잠입을 한 뒤에 차 키를 다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하실 수 있겠습니까? 햄벅 씨가 듣기로는 노 브레인, 뇌 장남 뇌가 좀 작아요. 네,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한 번 더. 이해되셨습니까? 한 번만 더. 아이씨.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샵에 성민이랑 원수가 있거든요. 이거 딱딱하면 두 명 다 속일 수 있단 말이야. 일단은 성민이가 지금 마치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성민이한테 빨리 가가지고 성민이부터 해가지고 성민이까지 이제 완벽히 속인 뒤에 섭외를 해가지고 나중에 트레이너 형까지 조져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러면은 진짜 내 분장을 빨리 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일단 작정도 하고 올게. 오케이 오케이. 렛츠 겟잇. 렛츠 겟잇. 아 이거 뺄깝거잖아. 렛츠 겟잇. 기분 나쁜데? 그러면 렛츠 겟잇. 렛츠 겟잇. 렛츠 겟잇. 깜짝 놀래키기 위해서 일단 분장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원래 면상으로는 놀래키기 힘들어. 더욱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이 아이템입니다. 쩔글라. 옛날에 최악의 세대할 때 많이 쓰던 건데 여기 보시면은 사색이 들어있는데 요거 흰색으로 면상을 칠해가지고 정말 무섭게 변신을 한 뒤에 성민이 차 뒤에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저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찬이는 지금 분장 중이고요. 자 근데 이 친구 성민이가 유독 눈치가 빨라서 일단 화면을 좀 밑에 비추면서 이동을 할게요. 네. 가시죠. 성민아. 응? 내가 네 차에 뭐 좀 놔두고 온 거 있거든. 응. 네 차 키 좀 줄 수 있겠나. 네 차에 뭐 내 핸드폰이랑 나이트 놔두고 왔다.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티나지 않게 성민이 차 키를 받아왔습니다. 이제 문찬이가 분장이 다 끝날 시 국민의 차에 문찬이를 집어넣고 다시 차 키를 성민이에게 일단 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하하. 좋아. 아주 아찌하단 말이지. 하하하하. 햄버기가 해물을 완수해오면 이제 성민이 차 뒤에 숨어가지고 성민이를 놀래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주행 중에 하다보면 정말 사고 날 수도 있고 진짜 리얼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행하기 전에 아니면 주차할 때 제가 놀래키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어차피 차 타면 불이 켜지니까 어. 와 무서운데? 좋은데? 여기 여기 있을 분이겠다. 여기. 어. 야 문찬이 갔다 올게. 연기 똑바로 이래? 어. 오케이 오케이. 간다이? 어. 어. 자 여러분들 문찬이를 차에 박아놓고 저는 이제 성민이를 한번 조져보도록 하러 가겠습니다. 하하. 아 성민이자. 어. 집 안 가나 근데. 그래. 가자 카미야. 가자. 같이 가자. 어 성민이 담배 하나만 피우고 탈게. 먼저 타이틀어. 어. 이게 완료. 내 반응이 어떤지 엄청 궁금하네. 저 때 봐라 박성민. 나왔다.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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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과 slash 성공을 한 것 같구만. 정무찬 역시 너는 배우 해도 되겠어 정배우 미친 어머니가 아 돌았다 진짜 괜찮다 미쳤는데? 진짜? 어 앉아 앉아 봐라 앉아 봐라 혜지야 안 오세요? 어 안 와 오라 하면 안 돼? 심장만으로 죽을 수도 있어 좀 봐 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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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려볼게 혜지한테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원수 빨리 오락해라 빨리 나 근질근질거린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타겐 승민이 야층 혜지한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혜지 성격이 조금 불같아가지고 문찬이를 좁힐 수도 있는데 어차피 뭐 제알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시죠 잘가라 미안하다 왔어? 응 뭐해 응? 맞아 어허 계진아 잠깐만 전화 좀 하고 잠깐만 전화 좀 하고 잠깐만 자 일단 승민이가 나왔고요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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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다 타 빨리 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헤지 어헤지 뭔지 아이고 어 걔 안나 두번째 타겐 몰카 성공 어디서 자키는 내가 받아왔다 널빵해가지고 안부도 모르더라고 바로 지는 준비 안 됐더라고 숨어있을게 자키 갖다 조리 허어 차가 왜이래 암흑이야 쟤들 왜 옷 똑같노 쟤들 왜 옷이 똑같노 어마일쏬 철 마올 수 아 너무 몰건데 세다 그만 좀 해야 하라 warm 그리고 너 좀 켜라 외래우던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 물어봐 켜놈아 아.. 사 안 먹지 이 근처에 아무 때나 가서 먹자니까 사나 안 사나 아 사줄게 그냥 빨리 가자 살 거 가 대신 니네도 사리 아.. 쏘리 쏘리 니네한테 돈 갚아야 될 거 있다 아이가 아니 강하잖아 어.. 어이.. 으아.. 하지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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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이런 거.. 뭐 하는데.. 아이 뭐 하기는 그냥 뭐 하는 거지 뭐.. 그냥 니 담역퀴 음.. 페이스티 우루카콩 어때 어땠어요? 나 굉장히 우루카콩했어 우루카콩 했지마.. 왜 갑자기 부르긴 했다 황풍이들이다